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대교구 정의채 문신율이 어제 선종했습니다. 장례 미사는 모레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 정의채 바오로 문신율이 어제 오후 선종했습니다. 향년 98세입니다. 빈소는 주교좌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모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정문신율은 1925년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으로 1953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부산 초량본당과 서대신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한 뒤 로마 우르바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로 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후에는 불광동본당과 명동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하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정문신율은 1990년 성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특명으로 제8차 세계주교신호드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1991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지냈으며 2005년 문신율에 임명됐습니다. 정문신율은 2000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우리말 번역을 비롯해 삶을 생각하며 사상과 시대의 증언, 철학의 위안 등 수많은 저설을 남겼습니다. 정의채 문신율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채 문신율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